저는 디자이너에 있어서 이거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상품성, 뛰어난 상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머리에서 나와요, 영혼에서 나와요? 영혼에서 나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감성이니까. 5%의 차이가 그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돼 있지. 중요하지 않아. 5%를 남들과 다른 나는 5%라는 걸 보여줄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자, 이제 오늘 커트 자르기 전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시기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커트를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면 이제 커트를 배워서 커트 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미용을 할 줄 알잖아. 그럼 미용을 할 줄 알면 이제 미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품. 누구에게? 고객에게. 고객에게 팔릴 수 있는 상품. 세상은 팔리지 않는 상품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팔리지 않는 상품 그건 뭐예요? 사람으로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서도 똑같아요. 야,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해보자. 팔리지 않는 영혼 그건 뭐예요? 매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뭐예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요. 팔리지 않는 영혼. 막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너무 빛나 보여요. 그 사람의 외모예요? 아니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적 가치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고 싶은 노력을 하는 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저는 디자이너에 있어서 이거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상품성. 뛰어난 상품성을 갖고 있는 거. 두 번째, 모두가 갖고 싶은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단순히 그냥 상품성이 높고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디자이너로서 높게끔 브랜딩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현대시대 미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고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실 생각해야 되는 건 앞으로 내가 커트를 얼만큼 더 잘할 수 있을까? 미용을 얼만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의 스스로를 얼만큼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해져요. 그럼 여기에서 세 가지, 세일즈, 마케팅, 브랜딩.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디자이너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오늘 왜 갑자기 또 커트 수업 전에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를 담아야 되거든. 뭐에? 나의 결과물에. 결과물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결과물에. 자, 세일 뭐예요? 세일, 우리 기술적으로 얘기해 보자.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세일즈는 뭘까? 당연히 기술력이야. 커트로 표현하자면 내가 레이어, 그라두에이션, 라인을 얼마만큼 잘 자를 수 있는지. 테크닉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텍처라이징에서 내가 포인팅, 슬라이싱, 테이퍼링, 디스커넥션 다 자를 수 있는 거. 세일 할 수 있는 게 많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지는 거잖아. 펌에서는 열펌, 볼륨매징, 매직, 그 다음에 뭐 일반펌, 히피펌까지 다 자를 수 있는 거. 판매되는 상품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 세일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죠. 그럼 그거는 뭐랑 연결돼? 기술력. 기술이 있어야 판매를 하니까. 그럼 기술력이 판매할 수 있는 게 많을수록 나는 좋은 상품이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CBA라는 커트를 자를 거란 말이야. CBA를 얼만큼 나답게 자를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바뀔까? 드라이에서도 바뀌고요. 질감 처리에서도 바뀌고요. 내가 이 파트에서 나만의 시그니처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뭐예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넣을 테크닉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바뀌고요. 그럼 똑같이 내가 하는 거 따라하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디자이너는 매력 없는 사람들. 남들이 하는 거 인스타그램에서 똑같이 그거 따라하는 사람들 매력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사람들 그거 똑같이 하는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따라하는 것도 결국엔 테크닉이 필요하니까 따라 해야겠지. 그러면 사실 세일은 그냥 기본적인 요소. 갖춰져 있어야 돼. 디자이너가 되기. 페르소나라는 뜻 알아요? 뭐예요? 영혼. 영혼이에요. 영혼이 있냐 없냐. 브랜딩에는 영혼이 있냐 없냐 소울이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갑자기 영혼하니까 겁나 생뚱맞죠? 왜 갑자기 미용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커트하다가 왜 소울 얘기하다가 페르소나가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페르소나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머리에서 나와요 영혼에서 나와요? 영혼. 영혼에서 나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감성이니까. 감성 표현이니까. 머리에서 나오면 수학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뭐? 용어로 정의할 수 있어야지.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이 감성을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어? 왜 표현 못해? 감성이니까. 시크하게 자르고 싶다.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 표현을 표현할 수 있어? 모던하게 자르고 싶다. 표현 못해. 클래식하게 자르고 싶다. 표현 못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소울. 브랜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페르소나. 페르소나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나의 이 시그니처를 얼마만큼 만들어주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 시그니처가 뭐야? 소울. 그럼 뭐냐는 거야. 나는 오늘. 이 CBA를 자를 때 베이스 그래 알겠어. 베이스 똑같이 자르면 돼.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크닉으로 뭘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나의 소울. 나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커트에 담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매력있는 디자이너야. 똑같이 잘라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페르소나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 단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단 마케팅 할 수 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지. 어떻게 구역을 나눠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컨셉을 명확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본인들의 자아를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브랜딩에 가까워 봤는데. 그럼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자아는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분위기. 분위기를 하고 싶은 거야. 분위기를. 한해 오늘 나 커트 자른 거 어떠니? 평소랑 똑같니? 근데 내가 3일 전에 윤주한테 머리를 잘랐단 말이야. 윤주야 니 커트가 별로라서 오늘 다시 자른 거 아니야? 오늘 머리를 다시 잘랐는데. 내가 내일. 경영 교육을 하는데. 내일 남자 머리로 유명한 사람들이 좀 많이 와. 막 유튜버들이랑. 그래서 내일은 뭔가. 이 남자 머리를 잘 자라. 공감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이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럼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페르소나야. 디자인 쪽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 사실 내가 sns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야. 나의 디자인에. 나의 영혼이 담겨 있냐. 그럼 그 영혼에. 마케팅이 되어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오늘 내 머리 딱 봤을 때. 엄청 클래식해 보여. 아니면 엄청 바보샵에서 자른 거 같아. 아니면 뭔가 트렌디한데. 남자 같은 느낌이야. 전자야 후자야. 그럼 나는 이 후자를 원했을까. 전자를 원했을까. 후자를 원했기 때문에 후자를 찾아간 거야. 그럼 이 후자를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머리를 잘 자르고 못 자르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보여줄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야. 커트에. 커트에. 디자인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한 장에. 그걸 담아낼 수 있냐 없냐가 한 끗 차이. 5%의 차이를 만든다고. 아까 뭐라고. 5%의 차이가. 그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돼 있지. 비싸. 비싼데 하고 싶어. 왜 하고 싶어. 나는 5%의 컨셉을 보여줬으니까. 5%의 컨셉. 그럼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 살아남으려면 머리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5%를 남들과 다른 나는 5%라는 걸 보여줄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돼. 브랜딩을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자 브랜딩은 페르소나 매니저먼트라 그랬어. 인격, 철학, 졸업, 인재, 이유,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 나는 심플하게 딱 보여줄 수 있어. 어떻게? 나의 인격은 성장주의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인격체라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다 그러죠. 오늘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원장님 늘 존경해요 라고 하죠. 왜 늘 성장하기 위한 노력하니까. 이게 나의 인격인가요. 뭐로서? 디자이너로서. 개인화, 가족 중심, 세상 중심 이런 게 철학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 철학이야. 나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이야. 가족 중심의 철학이야. 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가장 베스트인 사람들. 그럼 그 다음에 존재의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는 뭐야? 카이정이어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기둥 아니죠. 난 기둥 아니야 참고로. 기둥 아니고 큰 배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거야.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존재의 이유.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지금 유진이가 기둥이지. 크루장이니까. 전 크루장이니까. 지금도 기둥이지. 한해도 기둥이지. 너한테 쓰러지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도 선생님은 뭘까? 매장 내에서 이도 선생님 역할이 뭐예요? 저는 기둥이야. 이도 선생님은 기둥 아니에요. 통역사예요. 선장과 선원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도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이도 선생님이 통역해 주는 거야. 통역사의 역할인 거지. 이런 게 뭐다? 존재의 이유. 이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사람은 방향성을 잃어. 왜냐면 내가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키를 잡고 싶어 하거든. 그럼 생각해봐.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누군가는 노를 짓고 누군가는 통역을 해주고 누군가는 지도를 펼쳐서 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 키 잡는데 몰려가고 다섯 명이서 키 잡고 있어. 그럼 배가 어떻게 가? 못 가겠지. 그럼 니네들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는 거야. 고객들한테. 디자이너로서. 고객들한테 존재하는 이유. 나는 키를 잡는 사람이야.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간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방향성. 나의 존재에 의해서 방향성 말고 나의 인생의 방향성. 뭐다? 난 뭐라 그랬어 아까? 성장주의라고 했지. 이게 모든 방향성이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세팅이 돼 있는 거. 이 모든 게. 제가 옛날에 수현님 기억나죠? 히말라야 등산 얘기했죠. 히말라야 내가 작년 너도 들었나? 너 히말라야 못 들었지? 내가 작년에 윤주 들었지 히말라야. 히말라야 등반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작년에 카이정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 올해 말고 작년에. 자 우리는 앞으로 저 높은 고지를 공략하기 위해서 팀을 꾸려서 저기로 갈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 히말라야를 등반할 거야. 작년에 내가 얘기했던 거야. 히말라야를 등반하는데 히말라야 환경이 어때? 가혹하지? 눈사태가 일어나고 눈보라가 치고 춥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팀으로 움직여요. 왜 혼자서 절대 못 오르니까. 내가 카이정웨어를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등산가 팀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부상자가 나왔어. 다치는 사람이 나왔어. 혹은 못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 그럼 얘를 기다려줄까 버릴까 선택해야 되는 게 뭐다? 오너다 라고 얘기했어. 왜 기다려줄까 버릴까 내려갈까 선택해야 될까? 남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가혹한 히말라야를 올라가려면 한 달치 식량 갖고 올라갈 수 있어? 없지. 딱 일주일치 식량 갖고 올라가. 그럼 거기서 하루 지체자면 하루 굶어야 돼. 그럼 살아남을 확률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떨어지지. 그래서 내가 작년에 얘기했던 거였어. 나는 카이정웨어를 히말라야 등반원을 완봉시키겠다. 그러면 거기서 다치고 부상당하고 내려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다 철저하게 버리고 올라가겠다. 왜? 올라가지 않으면 성과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히말라야 등반하려고 올라갔는데 등산가가 그거 완봉 못하면 등산가로서의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걸 등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수많은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현재, 작년에. 작년에 카이정웨어를 떠나가는. 작년에 카이정웨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선택을 하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다. 떨어지면 다 버릴 거고 같이 가면 끝까지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등반에 성공했어. 탑살롱이 됐지. 올해의 내 가치는 뭘까?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걸 어떻게 해? 세계로. 배를 타고. 각자의 지역에서 살아남았어. 석유에서 살아남았고. DMC에서 살아남았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 전국으로 가겠다. 지금 전국으로 확장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가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지. 그럼 나는 지금 올해. 카이정웨어. 그럼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해줘. 근데 갑자기 통역사가 입을 다쳤네? 그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응. 자기 역할 못하면 끝인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디자이너로서 계속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만들어 주는 이유인 거야. 이 철학이. 이 딱 멘탈이. 이거의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몸이 힘들어도. 막 체력을 딸려도. 말을 안 들어도. 떠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거야. 이게 완성됐으니까. 이게. 인간은 5%로 차이가 나. 5%로 차이가 나는데 이 5%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 방향성을 잃지도 않아. 왜? 그것만 보면 되니까. 그것만. 그래서 카이정웨어가 성공하는 거야. 왜? 나는 그 상위 5% 안에 있는 오너니까. 그래서 내가 이도쌤한테 어떻게 해요 자꾸? 방향성을 주잖아요. 성장 딱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했어? 아니지. 많이 해봐라. 많이 해봐서 뭔가 느꼈지. 그럼 하나씩 그 단계에 필요한 방향을 주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줄 수 있는 오너가 상위 5%. 오너고 그 대가로 선생님을 얻는 거겠지.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해봐. 앞으로는 수연아 유진아 하은아. 커트를 잘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들한테 이게 있느냐 없느냐로 너희들의 인생이 결정이 돼. 고객들한테. 그럼 생각해봐. 내가 인격적으로는 어떤 사람인가. 성장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공유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지키고 싶은 사람인지. 하나의 키워드를 써봐. 이 세 단어 중에서. 먼저 써봐 지금. 노트에 써봐. 나는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인지. 공유하고 싶은 사람인지. 지키고 싶은 사람인지. 아마 셋 다 나는 똑같은 키워드를 쓸 거 같아. 성장.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지금 알고 있으니까. 써봐. 너네들이 원하는 단어를. 유진아 써봐. 유진아 써봐. 유진이 뭐라고 쓰고 있니. 인격을 쓰고. 아니 아니. 인격을 쓰고. 아니 인격을 쓰고. 새끼야. 뭘 쓰라고. 성장. 성장. 그 다음에 뭐. 공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키는 거. 지키는 거. 못 썼어. 수연이 못 썼어. 하은이 못 썼어. 지키면서 성장하는 거. 두 가지의 키워를 다 잡겠다. 그건 안돼. 제일 우선시 되는 거 하나만. 둘 다 얻을 수 없어. 왜냐면 너네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 성장. 성장. 이도쌤은요. 전 공유했었어요. 공유야. 방향성 정형과. 방향성.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격을 공유 혹은 성장이라고 했어. 그럼 철학. 누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야. 내 가족이야. 아니면 세상이야. 써봐. 공유. 나야. 내 가족이야. 아니면 세상이야. 난 내 가족만 성장시키면 돼. 그런 사람이야. 그 방향성. 그럼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겠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세상을 지키려고 하니까. 능력이 다르겠지. 나를 지키는 게 어려울까. 가족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 세상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 세상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고. 가족을 지키는 게 그 다음으로 어렵고.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쉽겠지. 근데 선택하는 거야. 지금. 이게 살롱 브랜딩과 디자이너 브랜딩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거든. 이게 딱 결정되니까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야. 멈춰있지 않아. 왜냐면 방향성이 명확하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존재의 이유. 써봐. 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왜 내가 존재해야 돼. 왜 가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돼. 왜 세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돼. 단순해 유진아.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는 한 명밖에 세상이 없으니까. 너밖에 못하는 거니까.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그냥 너의 존재의 이유야. 너 빼고 다른 사람이 이루어 줄 수 없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방향성은 뭐야.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도쌤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해야 돼. 공유해야 돼. 성장이 먼저인 거지. 공유는 어떻게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 성장이 끝난다.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세상을 공유 받고 싶지 않아요. 브랜딩과 마케팅으로 봤을 때 브랜딩. 페르소나 매니저먼트는 순서가 있다는 거야. 순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인턴이었을 때 방향성은 뭘로 봐야 돼. 인턴이었을 때 나의 인격은 어떻게 봐야 돼. 내가 중심이야. 가족이 중심이야. 아니면 세상이 중심이야. 너네가 중심이 돼야 돼. 너네 선생님들이 너네 인생을 대변하지 않잖아. 너네가 일을 잘하고 너네가 성장해야 되고. 너네가 잘 돼야 디자이너가 될 거 아니야. 근데 팀 구성원의 행복을 바라고. 세상의 행복을 바라면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능력이 안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러면 나의 인격체로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공유가 아니야. 성장이야. 나의 행복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게 먼저라고. 그 다음에 뭐야. 철학. 철학으로 봤을 때 뭐라 그랬어. 지켜주는 거야. 성장시켜주는 거야. 공유하는 거야. 철학의 방향성. 성장하는 거야. 여기서도. 그럼 내가 성장하기 위한 방향성을 온전히 다 잡고 가야 되는 거겠지. 그냥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투자해야 되는 거야. 공유. 닫을 필요도 없고 공유할 필요도 없어. 너네들의 생각은 왜. 너네들은 성장하지 않았잖아. 근데 뭘 공유하고 뭘 공유가 될 거야. 성장해야지. 먼저. 그럼 존재 이유는 뭐야.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방향성은 뭐야. 그냥 성장. 그럼 디자이너가 됐어. 그럼 디자이너가 됐으면 개인 단위가 될까. 가족 단위가 될까. 가족 단위가 돼. 디자이너가 되면. 왜. 고객을 한 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고객님들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 그러면 또 바뀌어. 그게 없어서 디자이너들이 성공을 못해. 그게 없어서. 첫 번째. 인격적으로 봤을 때 디자이너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해야 될까. 공유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까. 아니면 지켜주는데 집중해야 될까. 디자이너. 가족 단위가 됐어. 성장이 우선일까. 아니면 공유가 우선일까. 지켜주는 게 우선일까.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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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목표를 공유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디자이너들은. 성장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 나 혼자 성장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 안 와. 공유해 줘야 돼. 근데 그걸 공유했을 때. 성장이 끝나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받고 싶은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디자이너가 됐을 때 성장은 이미 끝나 있어야 돼. 끝나 있지 않았어야 돼. 성장은 완성 돼 있어야 돼. 성장은. 성장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디자이너가 되면 공유를 할 거 아니야. 공유를 하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 아니지.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돼.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성장이 공유되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된다고. 그럼 성장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돼. 그럼 성장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돼. 공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돼. 공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해. 성장한다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의 성장이 인턴보다 빠른 거야. 엄청 많이 성장했지. 그렇지. 왜 엄청 많이 성장했어? 진짜 단기간에 몰라볼 정도로 성장했거든. 몇 달 걸렸어? 4개월. 4개월 만에 됐지. 전에는 아무도 이도쌤을 원해서 찾지 않았지.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도쌤을 찾지. 왜? 이도쌤이 이도쌤의 성장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지. 이도쌤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성장이 되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공유가 계속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존재의 이유 뭐야? 이도쌤의 존재의 이유. 디자이너들의 존재의 이유는 뭐야?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럼 내가 나르시즘에 빠져 있으면 돼, 안 돼? 나르시즘은 뭐냐면 내 자아가 너무 사랑한 거야. 난 나만 사랑해, 이런 사람들. 난 나만 사랑해, 이런 거거든. 아니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지. 나의 존재의 이유는 뭐야? 사람들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럼 사랑받는 게 중요해?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해? 주는 게 중요해. 애들아, 그거 생각해봐. 디자이너들 중에 옆에서 일해주기 싫은 애들 있지? 그 애들 옆에서 왜 일해주기 싫은 줄 알아?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사랑받고 싶어하니까. 디자이너인데 왜 사랑받고 싶어해? 원장인데 왜 사랑받고 싶어해? 사랑해 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내가 너네들한테 막 사랑받고 싶어서 안 달라면 너네들이 나한테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부담스러워. 왜 저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저러지?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막 사랑을 줘. 그러면 옆에 찾아오고 싶어? 찾아오기 싫어? 찾아오고 싶지. 그럼 여러분들의 디자이너로서의 존재 이유는 뭐야? 사람들을 사랑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내 디자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공감해 줄 수 있는지. 수용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게 키워드야. 그런 게 브랜딩이야. 그런 게. 그럼 마지막. 그럼 그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돼? 디자이너로서의 방향성은 뭐야? 세상에 나를 공유하고 세상에 나를 공유하고 가족들. 나를 찾아오는 가족들한테 나를 공유하고 그 사람들을 수용해 주자가 방향성이 되는 거야. 트러블이 생기잖아. 왜 생기겠어? 사랑해 주면 되는데 수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 그걸 안 하니까. 방향성이 다른 거지. 디자이너가 가져야 될 방향성과 크루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다른 거야. 그럼 당연히 어때? 사랑 못 받지. 반대로.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고객이 나를 사랑해 줄 수도 사랑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원자님들한테 경영 교육을 그렇게 해도 멘탈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넌 사랑받을 필요 없어. 사랑만 주면 돼. 사랑만 주면 돼. 그럼 내가 사랑을 줬을 때 나를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 디자인을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없다고. 디자이너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야? 잘못된 거야. 존재가. 존재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내 고객들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디자인을 좋아해서 오는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지 성공하는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고객이 나한테 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좋아해 주자. 그 사람들만 보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모여 안 모여? 모여. 왜? 그걸 보여주면 모여. 근데 내가 사시나무 흔들리듯 계속 흔들려. 인턴 나갈 때마다 멘탈 무너져 갖고 하은이한테 가서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 나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니? 막 이래. 그러면 하은이가 날 떠날까 안 떠날까? 떠나 100% 왜? 나한테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그래서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이 철학이 없으면 흔들려. 이게 페르소날 소울. 돈보다 더 중요한.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수식어로 붙이는 건 브랜딩이 아니야. 특지를 잡아서 이 특지를 브랜딩을 위한 단어를 만들어야 돼. 특지. 이게 뭐냐면 아까 뭐야? 명사적 표현과 동사적 표현과 형용사적 표현을 봤을 때 감정은 뭐야? 감정은 감정은 표현할 수 없는 형태라고 얘기했잖아. 표현할 수 없는. 깔끔하다. 이건 감정이야 표현이야. 표현이지. 깔끔하다. 근데 뭔가 내 감정을 표현해야 돼. 나는 지금 굉장히 내 감정이 청량해. 깔끔해. 근데 그 기분을 단어로 표현하면 그 감정이 정확해? 정확하지 않지. 감정은 정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이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럼 방향성 딱 정해졌어. 세상에 사랑을 줄 수 있는 디자이너 되자. 그리고 보고 따라오는 고객들에게 사랑을 공유해 주자. 어떤 사랑? 나의 디자인을. 고객들이 사랑하는 나의 디자인을. 그럼 그 디자인은 감성적이어야 된다? 아니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이도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방향성이 뭐야? 내추럴. 내추럴. 편안함. 내추럴? 컴퓨터블? 내추럴 컴퓨터블? 그리고 플랫한 거 좋아해? 2도의 방향성은 그거래. 내추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편안함.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내추럴하고 편안해? 아니면 어질러펴서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집이 내추럴하고 편안해? 전자는 유지하려면 내추럴 할 수 있어? 아니지. 깔끔해야지. 완벽해야지. 그럼 이도가 생각하는 그 이도가 하는 머리가 굉장히 컬이 많고 텍처가 많고 제품감이 많이 발려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잖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내추럴하고 편한 걸 원하니까 지저분한 게 좋은 거야. 맞아 떨어지잖아. 사람들이 이질적이잖아.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도야? 이게 뭐냐고? 페르소나를 브랜딩한 거라고. 근데 생각해봐. 이도가 내추럴하고 어떻게? 내추럴하고 편안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칼같은 라인의 라인 커트에 그라듀에이션 정확하게 표현해. 나는 내추럴하고 편안한 게 좋대. 어울려? 끌리지 않지. 그 컨셉을 명확하게 잡으라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완벽하고 계산적이어야지. 그럼 이 타이틀 컨셉 두 가지로 나에게 모든 부분들이 다 파생돼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도가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이도한테 그래서 그 방향성을 계속 주는 거야. 어떻게? 이도가 갑자기 깔끔한 걸 찾으면 이도야 그거 네 방향성 아니야. 왜 이상한 짓을 해? 내가 그래서 얘기 많이 하잖아.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상한 거 하지 마. 그게 왜 이상하다 그러는지 알겠지? 브랜딩이랑 맞지 않으니까. 유진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뭐야? 남성머리를 했을 때 유진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클래식하고 젠틀한 거야? 아니면 노멀하고 내추럴한 거야? 노멀하고 내추럴한 거지. 그럼 너는 남자 머리 자를 때 바버샵에서 자르는 테크닉을 배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커트를 자를 때 스퀘어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커트를 자를 때 깔끔한 라인을 만들기 위한 행위와 표현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갑자기 인스타에다가 굉장히 내추럴하고 편안한 스타일을 올리면서 이렇게 표현해. 뭐라고? 남자의 멋스러움과 깔끔함을 만들어 주는 유진 디자이너만의 스타일. 이미지는 어때? 그냥 너무 편안한 댄디 스타일이나 너무 편안한 에즈펌 스타일인데. 그렇게 올려. 너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절대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해. 근데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경험해 봤으니까. 누구 상위 5%들은. 아이템의 안으로는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없을 수 있을 뿐이다.